시장의 잔주름까지 지려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 업. 오늘은 화요일마다 시왕맨이 출동하죠. 시왕맨의 시장 다파, 오늘도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첫 번째 안건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어울렸던 어제의 코싹,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주는 오늘인데, 어제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성에 차지 않으며, 무엇보다 미중 무역 분쟁, 실적 발표, 신용 융자 잔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불안하기만 하다. 버틸까, 팔까, 살까, 지금 고민해보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과 어제 하락폭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상승 반전을 하고 있긴 하나, 장중에 또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서 많이 눈에 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코스닥을 보면 2주 정도 사이에서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을 총 4개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가 큰 줄기로 봤을 때, 물론 기타도 좀 있겠습니다만, 주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우선 바이오가 큰 축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주들이 한 축이고, 반도체가 또 하나의 축이 되고, 그다음에 게임주 정도 구분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중에서 3개 업종에 대해서 계속 악재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네이처셀 주가 조작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악재 중의 하나가 주가 조작 이슈인데, 네이처셀에도 이슈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보물성 테마가 나오고, 이거 자체도 또 주가 조작 이슈로 번졌었거든요. 제약주가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됐었고, 지난주에 엔터주들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는데, 위아나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죠. 위아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고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이 가운데 또 엔터주들이라든가 미디어 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무 고전 논의 또 제기가 되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업종 중에 4개 중에 3개 정도가 약재가 나오다 보니까, 쉽게 또 밀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또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는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수로 바뀌었는데, 어제까지 6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매도했던 규모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하루에 1,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저게 선으로 보고 계신 게 올해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고, 막대로 보고 계신 건 일별 매매 추인데,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6거래일 연속에서 어제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좀 가파르게 외국인들의 매매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차트상으로 5월, 6월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매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일관되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연초 이후에 매도를 쭉 바뀌었다가 잠깐 소강상태 보이다가, 그 이후에 매수로 들어갔었는데, 어제 같은 매도가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6거래일 연속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붕괴가 됐는데, 최근에 한 2, 3주 넘고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은 무조건 시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매수하는 날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6길 연속 매도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정확하게 6길 연속에서 코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 중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액면 그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주들,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도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했었는데,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 상에 중요하다고 보는 이평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일봉입니다. 이게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지난 7월 초에는 계속 지지됐던 게 241선이었는데, 어제 바로 깨져버렸거든요. 지지를 기대했던 쪽에서는 당연히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게 어저께 중요한 어떤 60주선이 또 깨졌거든요. 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매도력과가 또 나왔던 거고, 월봉에서 보시면 20월선, 20월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지가 됐던 건데, 어저께 장후반부에 이게 또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물들이 단계별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매도를 부르는, 이상한 게 떴네요. 그런 생각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일단 실적의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그동안 주가 상승, 특히 코스닥 주가 상승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은 우리가 실적 때문에 샀던 건 아니었었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당장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2평선들의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갔다는 것은,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슈를 잘 보면 빠지게 했던 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하고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장중반에 또 이슈가 좀 됐던 게 중국에서 가짜 백신 이야기가 좀 돌아서, 거기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받을 가능성, 이게 또 제기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혈압약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제 마감하고 나서 발표했던 삼성바이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추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이 급락한 상태에서 바이오가 아니면 또 올라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매수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낙복 과대에 따른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서,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수해야 될 쪽에 가깝지 않나. 제가 사실 제약주 매수라는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국면이라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나 반도체 이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의 경우에는 위아나 약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위아나 약세가 걱정됐던 것은 그럼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잘 못 쓰면 미디어나 엔터 쪽으로 돈을 잘 안 쓸 거고,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 잠깐 조정이 있다가 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런데 미디어 엔터 쪽에서 한 종목을 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J, ENM이 상상되고 나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 우리가 보아서 엔터 쪽을 우리가 국한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환율이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비가 감소된다, 이렇게 돼서 화장품 관련 주가가 떨어지고, 이건 논리적으로 충분히 맞는데, 지금 무역 전쟁 관련, 무역 분쟁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중국이 내수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수출에 의존하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내수시장 키워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중국인의 어떤 구매력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단지 환율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 거라면, 오히려 지금 엔터주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YG 엔터같이 선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갔던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길 정도로 내려왔다고 봐야 되니까, 역시 또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궁금하지만, 이 기업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SK하이닉스와 연관을 지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의 전일 급락은 놀라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물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되기 내면서 7% 급락하기도 했는데, 전일의 낙폭이 부담스러웠나, 오늘은 상승하며 8만 3천을 회복하기도 했다. 실적과 업황 고점 논란에 시달리며 주가가 휘청이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고민해보자. 어제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오묘했던 현상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두 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 제목은 2분기에 좋고, 3분기에는 더 좋다가 또 한 가지의 리포트였었고, 나머지 한 쪽은 올해 3분기 고점을 찍고 내년 2분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 이 두 가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실적 전망을 놓고 서로 달리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시장은 나쁜 리포트에 반응했고. 사실 투자 심리 안 좋을 때는 나쁜 것만 자꾸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제가 참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 자주 드리는데, 제발 하이닉스는 그만 괴롭히자, 반도체는 그만 괴롭히자,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어제 나왔던 보고서는 아마 충분히 그런 근거를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또 주목했던 건 뭐가 있냐면, 같은 증권사에서 3일 전에 나왔던 보고서는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요? 증권사 보고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증권사 보고서가 아니라. 어떤 증권사였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메리츠 증권사였는데, 메리츠 증권사에서 20일에 나왔던 하이닉스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증권사 전반적인 어떤 분석 보고서를 보니, 이런 어떤 토대로 작성이 됐다고. 이건 23일에 나왔던, 어제 나왔던 거. 네, 어제 나왔던 건데, 20일에 나왔던 거는 최근에 다른 증권사들이 분석한 걸 갖다 토대로 해서, 자기의 코멘트를 낸 건데, 하반기 실적을 오히려 없어야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7월 이후에 나왔던, 7월 이전은 약간 좀 어팡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7월 이후에 나왔던 증권사들 리포트를 좀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어제 나왔던 메리츠 증권 보고서와 같이, 하향했던 증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부 다 10만 원 이상. 유일하게 어제 7월 이후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는, 8만 9천 원짜리 하나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제시한 게, 내년도 삼성전자가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대규모 증설한다든가, 그런 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분석에 가까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가 하락한다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더 빠르게 약화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장률이 좀 낮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초가가 5%였고, 마이너스 5%, 장률이 마이너스 5.1%까지 갔었는데, 수요 좋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도체가 내년도 고점이다라는 것. 지금 3분기 고점, 그리고 향후에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는 고전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분석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루에 어떤 그치는 어떤 반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 하락폭이 너무 커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잠재하는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낙폭의 하락을, 뭐라고 할까요? 방아쇠를 당겼던, 보도들도 꽤 많이 나왔었던 게, 6개월 동안 지금 디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수율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반도체는 공정을 공정을 반복하면 반복해서 수율이 좋아지거든요. 생산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 자체는 수익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 대비 어떤 나올 수 있는 푸시 그렇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디렘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보다는 현재 증설 가능성,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 어떤 수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상 3군데 정도밖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3군데 밖에 못 만들죠.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조절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반도체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고점 가격 하락이, 지금 정도 하락 가지고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SK하이닉스는 어제 급락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다 보니, 주가의 움직임은 아주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좀 달리 움직일까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지난주에 감광이라는 어떤 감광 관련된 사업을 하는 어떤 미국,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미국에 상장돼서 주가는 거기에 움직이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좋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행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요. 네덜란드 기업이고, 미국에서 상장돼 있네. 그런데 이게 반도체 장비의 업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기별 편차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주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분기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단위로는 실적이 대체로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재 쪽이 됐든, 설비 투자 쪽이 됐든, 장비 쪽이 됐든, 대부분 다 양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난하게 많이 빠졌던 게 수량에 민감한 기업들, 반도체를 많이 찍어낼 때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YIK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니테스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예민하게 많이 빠졌는데,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주가 어제 빠져서 퍼가 6배 이렇게까지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흔들릴만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반도체 대기업을 살까요? 아니면 장비 기업에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소재 기업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순서대로 만약에 저는 사실 하나를 찍으라면 저는 장비 쪽을 보겠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 기관들이 선호하는 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같은 값이라면 가장 저평가 되는 하이익을 사겠다, 이런 어떤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을 넣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비 소재, 대형주, 이런 순서로 봐서 장비주 중에 너무 싼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이 도합 700만 주를 사들였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데 평균 매수가 대비 20%나 빠져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가 안 나왔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향후 시장이 안정되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기업 이름은 말씀 안 해주시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도 귀뜸이라도 좀 해주셔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지게 된 동기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상저 확오가 될 것 같다. 상반기 안 좋기 때문에 빠질 거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노랗게 걷잖아요. 그런데 저 노란 구간이 현재 주가보다 높은 구간인데 저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도합 700만 주 샀거든요. 평균 매수가가 9천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 원이잖아요. 상당히 주가가 싼 데 손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후에 한번 반격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반도체와 코스닥 다 짚어봤고 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며 G2 국가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이란 비난에 깜짝 유동성 카드를 꺼내들어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선 중국은 금융, 재정 정책도 강화하며 통화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G2 국가의 싸움,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또 언제 끝날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역 전쟁에만 초점을 맞춰봤다면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를 날리면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 전쟁이 왜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미국에서의 어떤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환율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같은 게, 외국인 환차선이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 이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실적이지만 그 다음 순서로 민감한 게 금리하고 환율이거든요. 이게 요동을 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국면에서는 매수를 안 하거든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 전쟁이라든가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시장의 수급이 악화가 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환율이 약세가 되어서 수출 기업들의 좋든 나쁘든 강세가 되어서 좋든 나쁘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일단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율 전쟁이라는 건 극단적인 보호무역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보호무역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여기저기서도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멕시코에서 또 아프타 관련해서 그 얘기 했잖아요. 8월 말에 타협될 것 같다고 한때 멕시코하고 장벽을 쌌네 맞네 갔다가 지금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아마 결국에는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결국에는 오히려 저는 무역 전쟁 키를 환율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강세로 돌리면서 환율을 열어줘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주고 또 수입분목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려주면서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서 타협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안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흘러간다면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환율 전쟁이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 투자 전략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환율 지금 높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환율 조작 꼭 지점까지 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10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전까지 환율 전쟁 자체가 불거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감 자체가 계속 불거진다면 사실 주식시장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 비중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의 수위, 환율을 조금조금씩 올리다가 살짝 한 번씩 빼주거나 눈치 보는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수출주들, 최근에 자동차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이런 수출주들 중심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0월까지 생각하고 11월까지 생각하면 환율 전쟁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 11월까지 생각하면 무역 전쟁도 고려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는 오늘의 반등을 좀 이용해서 매수해 나서는 것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이 되거든요. 내일장 투자 전략이요? 사실은 공포감이 커질 때 주식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제를 사실 반등의 첫날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의외로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거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특정한 어떤 증거는 한 곳의 분석이다라고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 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따라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따라주는 기업들,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다가 손실이 커진 종국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왕맨의 시장 타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이 참 많이 사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도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